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많이 요즘에 돌아다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띵할 정도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새롭게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해서 인사이드 EV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뭐 요즘은 이제 여러가지 이런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테슬라의 우수함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이 왼쪽에는 맨 왼쪽에는 EPA 레인지라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체적인 주행거리의 표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심상의 주행과 고속도로상의 주행값이 나와있죠 여기에는 거의 이제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테슬라 모델S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S 퍼포먼스 모델X 롱레인지 이런 순으로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00마일 넘는 거는 거의 이제 테슬라 모델S 롱레인지가 유일합니다 포드도 그런데 포드 머스탱 마하2도 프리미엄 ER 이제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300마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그 ID4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의 부분은 이거는 이제 EPA 에너지 컨섬션 이렇게 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소비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모터 각종 분산 모터를 얼마나 동력이 로스가 적냐 여러 가지가 쓰일 텐데 그런 점에서도 테슬라가 마일당 와트시가 굉장히 적은 모습 가장 적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파워트레인 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또 한번 보면서 어제 김준성 애널리스트 님이 나오는 걸 또 봤는데 파워트레인 내용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현대자 현대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쨌든 테슬라나 어떤 좋아하는 기업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현상을 볼 때 현대가 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될지 현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균보다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현대 아이오닉과 현대 코나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총 텍스크레딧과 그리고 MSRP는 이제 내가 제조업체 판매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MSRP와 텍스크레딧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전체 EPA 레인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때 1위가 아까 이 내용이죠 1위가 그대로 테슬라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2만 6천 달러 정도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도 3만 달러 정도로 조금 저렴한 세그먼트 쪽으로 종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한 자료들을 좀 이것도 인사이드에 비해서 모아봤는데 같은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게 될 내년에 포드 머스탱 마하 2와 그리고 모델 Y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죠 이런 경우에 배터리 측면에서 확실히 75kW시로도 이 정도의 레인지를 많이 뽑아낸다는 점 75kW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EPA 레인지는 가장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인상적이고 끊임없이 하드웨어 리프레쉬라든지 소프트웨어 OTA를 통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효율성이라든지 속도나 순간 가속력 특히 이제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자율주행과 순간 가속력, 감속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롤리 딜레마 아시죠? 기차가 있을 때 이렇게 기차가 있고 본선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선이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그 레버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인부 5명이 있고 여기에는 인부 1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리학 사고 실험에서 유명한 것이죠 선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대략 한 1km 정도 5km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선로에는 5명의 사람과 그리고 옆으로 옮겼을 때는 한계의 목숨이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어떤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 선로를 틀어서 이쪽으로 차가 가게끔 향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이거를 그냥 처리하지 않고 내가 나간다 그래서 부자기범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은 것도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조금 조금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건 가속력 감속력이 뛰어나야만 모델 Y가 주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자율주행이 레벨 2와 3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자면 차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할 수 없다 하고 드라이버한테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간 자율주행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라이버에게 권한을 이양했다면 인간이 빠르게 순간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그럴 당시에 제동거리까지 이어지는 인지의 사고는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드라이버가 생각하다가 차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이 생각하다가 핸즈오프나 아이오프 상황에서 갑자기 인간이 개입을 해서 한 번 더 걷히기 때문에 순간 가감속이 특히 도심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동거리가 굉장히 낮은 이런 테슬라 같은 차량이 앞으로 좀 선호가 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좀 자율주행이 어떨까를 생각을 하다가 꽤 오랜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에는 가감속이 중요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그래서도 에너지 소비 자체도 굉장히 적고 머스택 마하2는 텍스크레딧을 받고 이제 아이디4도 텍스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워낙에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디4가 가격 측면에서는 3만 3천대로 가장 적고 머스택 e는 4만 8천대로 모델 y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만 아무래도 이 정도 차이는 모델 y를 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디4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예 원하는 비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요 테슬라는 2012년에 OTA 업데이트를 시행한 최초의 자동차에서였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업체의 OTA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지도라든지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개선하는 걸로 제한되어 있고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퍼포먼스까지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술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레인지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가속 감속 기능 등 여러가지 안전 시스템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프 벤져스에서 나온 모델인데요 테슬라는 A급을 받았고 BMW는 C+, GM과 폭스바겐은 C 그리고 그 외에는 F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프 벤져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2019년 10K 연차보고서죠 연차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언급되었는가를 보더라도 확실히 테슬라가 가장 많고 먼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2019년 10K이기 때문에 2020년 10K에서는 조금 다른 기업들도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차량으로 달리느냐 사실 뭐 어떤 동력을 가지고 달리느냐랑 상관없이 앞으로의 어떤 그냥 자율주행차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OTA로 가장 큰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또 한번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플랫러닝 네트워크 그러니까 차대차로 내가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다같이 백만대가 머리를 경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비슷한 정보들을 도로상의 차량들에게 부스팅해서 한마디로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로상에 고라니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식을 못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휴먼 드라이버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휴먼 드라이버한테 넘겼던 그 상황을 그대로 비디오 클립화해서 테슬라 데이터 클라우드로 넘기죠 그러면은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클래시파이어라 그래서 그런 포집기 수집기 같은 것을 이런 도로상에 뭔가가 나타났을 때 인식을 못한 경우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을 다 찾아와라 백만대에다가 오더를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백만대가 비슷한 사례들을 모두 부스트해서 가져오고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 다시 플릿 데이터로 이제 디플로이 배치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루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까지 이루려면 당연히 OTA가 기반되어야 하고 그 덕분에도 FSD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얘기되어 있긴 하지만 이연된 수익이죠 2022년까지 FSD가 이연된 수익으로 조로 잡히고 있는데 아마 15억대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딜리버리를 올해 50만대로 예측하고 있고 70만대, 98만대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들 다들 이제 여기를 100만대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15억 달러를 일찍 이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다고 해도 FSD가 정식품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이연된 수익을 대차대조표상에 바로 이제 수익으로 넘길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테이블에 남아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FSD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조금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현재 비이클 퓨전 단계쯤에 와있다고 평가받으나 아직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도메인 센트럴라이즈 혹은 이제 분산형 ECU급에 와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도는 지금 현재 1억 줄이 넘는 코드로 돼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자료죠 그래서 우주 왕복선의 코드의 100배 정도 수준이며 상업용 여객기 코드의 4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AI 컴퓨터 시대로 가면서 1조 줄이 만 배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대략 1조 줄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데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1.0의 시대 한마디로 사람이 직접 하드코딩을 했다면 이런 1조 줄이 되겠지만 이것 또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효율화시켜서 코딩하도록 해서 1조 줄까지는 가지 않고 한 5천억 줄 아니면 한 500억 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멀티플을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가면서 소프트웨어 2.0에 주목을 하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리라이츠는 단순히 FST 베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도약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런 총매제들을 만나면서 소프트웨어 리라이츠가 계속해서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 ECU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도메인 집중형 아키텍처 이제 그를 넘어서 차량 통합벽 ECU까지는 이뤄야 하는 점인데 대부분의 차량 제조업체들은 2021년까지도 많은 부분은 아직 도메인 아키텍처 수준에 머물 것이고 그리고 전기전자 아키텍처 리더그룹 중 하나인 보쉬는 테슬라가 거의 차량 통합 단계의 유일한 단계에 와 있고 현대차가 앱티브와의 합력을 통해서 이뤄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폭스바겐과 GM이 차량 통합 단계를 빠르게 이뤄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인한 리콜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은 생기겠지만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하는 시기임으로 전력해서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 테슬라가 이룩했던 이런 차량 통합 단계까지 오는 데에는 대략 2025년까지는 걸릴 것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2025년 전략을 공개했는데 인베스트데이에서 주로 꼽혔던 내용은 전기차와 UAM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자율주행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2021년에 아이오닉5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본격 확대하고 2040년에 글로벌 전기차 마켓쉐어 8%에서 10% 정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율주행은 2021년에 레벨2 수준을 OTA 업데이트 기능까지 추가해서 넣을 생각이고 2022년부터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차에다가 접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주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가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제목에다가 별표를 하나씩 달아나섰습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토파일러 리라이츠 자료는 10월 7일 날에 이 썸네일로 올려두었고 그리고 이전에 OTA 전기전자 아키텍처상의 기술적 혜자에 대해서는 10월 9일 해당 자료를 통해서 넣어두었고 딥스케일 인수를 통해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11월 24일 테슬라는 딥스케일 인수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에게 심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어쨌든 투자의 생각 중에 테슬라에 관한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트위터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린더온리라는 이분이 다시 한번 또 관리자 모드에서 아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심심풀이로 한번 영상을 보시기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링크는 제가 그 영상 더보기에다가 달아드릴게요 2분 정도 영상인데 뭐 별다른 인사이트 같은 건 없었고 이제 그냥 개발자 모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신나게 갖고 노는 그린더온리의 그런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재밌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